주한민국에서 지나가요 그래서 성윤물 사상이라는 게 유행했었고 이 성은 뭔가 예수의 시도나 아니면 종교적인 중요한 물건들 혹은 주변 성인들의 유물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모셔놓고서 숭배하는 그런 성관인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성배가 수는 그 발렌시아에 있는 이성대예요 이 성배는 대빠랑구라고 하는 그런 부모세 계획에서 불러가는데 그는 저의 특성공은 나중에 덕대가 된 곳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컵은 실제 성배가 아닌가서 사실 이 것들이 원래 만드는 지적이 이제 오히려 예수보다 더 비쌀가지고 이 모든 인생의 정도에 만들어진 모습을 알고 있고 우리 이제 인지트에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더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탈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동네 유럽에서도 동네 성배라고 주장하는 컵들이 많이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화에서는 더욱 컵에 보이는 처음 되게 한참 개생기요 맞죠? 저 옷이 진짜 동네가 풀릴 때죠 그 나무로 만든 성배는 실제적으로 네, 혈신적인 일정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내수의 양아버지 요새 목수였고 우리 내수도 적었을 때 목수였거든요 네, 그러니까 이제 목수가 소용했던 풀이니까 남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게 영화의 설정이고 그것을 이제 인기를 위해서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고 성포도 운영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 형배가 있군요 이 또 중요한 한 디딘트가 영화에 등장을 해요 영화에 좀 넘게 된다고 했는데 오, 코로나 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분이 나와요 머릿속에 올랐을 때 네, 이렇게 됐으면 오 이러고 네, 예쁘지물 상승 다음 청자이시야.